Q. 세진의 사회 저 사장님 어 네 Q. 세진의 사회 Q. 세진의 사회 Q. 세진의 사회 오늘은 공기동이 없는 날인데 내가 썼답니다 오늘부터 학습은 기업이 내가 썼답니다 Q. 세진의 사회 저 취임식이 있어서 아 취임식이구나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라는 의미에서 사장으로서 포부 한마디 밝혀주시고 고추 자르시면 될 것 같아 어감이 좀 고추 자르는 것 같잖아 이거 사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런 사장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고추 자르시면 되겠어 나는 사장으로서 재밌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혜 디즈재료 사장님 커피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소식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버카가 있다 아 이거 버카로 막 써도 돼요? 제가 좀 대리해요 버스타 왜 이렇게 나와 저 비엔나 부르요 저는 딸기 이래주세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또 나중에 혼나면 어떻게 해 에이 왜 혼나요 다음 총선 때 번기동 말고 저를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선 때 정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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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정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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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옷이 탈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탈력의 엄마 같은데 정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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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프사로 바꿔놓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 그냥 탭처해서 열성신도야 지금 나타나는 친구 다들 하나둘씩 밖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이게 회사제 이게 회사제 아 사장님 지금 30분 있으면 이제 삼각김밥에 핫밥 드시러 가실 시간 그거는 크리 디렉터 업무 사장님 다르죠 사장님은 이제 짜장면 먹을 시간이구만 점심 먹기 전에 짜장면을 왜 먹어요 세트 후다가 아 저희 채널 주 콘텐츠가 뭐예요? 먹방이죠? 먹방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먹방을 연습을 해요 먹방도 노력해서 먹방에서 짜는 거예요 위장을 늘리느니 미리 늦어서야 먹방을 잘하지 먹방 네 업무를 좀 봐볼까 아 한입만 한입만 쳤는데 어떻게 하죠? 한입만 쳤는데 자 숟가락 한번 가져오세요 아니 숟가락이 왜 없어요 아니 숟가락 왜 없어요 어 아 근데 이거 먹고 있다 이 사람은 대단하다 아무래도 쉽지 않죠 이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업무니까 만정이지 진짜 염칫대가리 없이 밥을 먹는다는 게 뭐라고 해요? 아니 아니 이제 일 좀 하시죠 이제 5호 업무 봐야죠 아니 이제 좀 하세요 이제 아 이거 뭐야 이제 5호 업무 5호 업무 구조 연습 뭐하시는 거예요? 5호 업무 5호 업무 5호 업무 6호 업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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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가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생각한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핫도그 미디어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핫도그 미디어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6호 업무 6호 업무 3호 업무 10호 업무 5호 업무 5호 업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